짠 세븐일레븐에서 1,700원 주고 산 허니버터크림빵 세븐일레븐에서 1,700원 먹을게 먹을게 음료수는 없어 이게 1,700원씩이나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음료수는 안 샀어 아 1,700원씩이나 해 허니버터크림빵 짠 짠 먹어볼게 허니버터 아몬드가 박혀있고 먹어볼게 음 음 음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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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안에 노랑크림이 들어있거든 음 안에 노랑크림이 있어 노랑크림 음 음 음 노랑크림에서 꿀맛이 나 꿀맛 꿀맛이 나 안에 노랑크림에서 꿀맛이 나 꿀맛이 나 꿀맛이 나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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